오늘 왜 이렇게 이르러요? 미안한데 나 진짜 저기 미안한데 마이크 때문에 너무 젖혀져가지고 괜찮았는데 마이크 때문에 무게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상태죠? 마이크 무게 마이크 무게 마이크 무게 마이크 무게 때문에 이렇게 괜찮지? 계속 읽어봐 왜요? 추위가 다 죽어서요 추위같아가지고 아 이거 추위 추위같아가지고 아 이거 추위 오빠랑 아이들 하면 되겠네 오빠랑 아이들 주 3,5원을 구매하고 계세요 저거 하면은 패스로 야 나와봐 아니 오빠 자리를 빼앗아 한정봐 제시야 나와봐 나와봐 제시야 나와봐 여기다 한정돼 누가가 거기 올라갔을 때 바디라인이 아주 이뻐요 아니 그건 기가 막혔어 아까 뭔가 자리부터 열고 있었어 그게 말도 안 좋더라 옛날 노래에요 오빠 시대입니다 오빠 왜요? 왜요? 집준래요? 이거 들어가라고 해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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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보여요 한자에요? 아니 그냥 한글인데 뭐 왜 이래 뭔데 자꾸 제일 못하면서 야 봐봐 한정분부터 가자 야 나부터 해 나부터 봐봐 오빠 잘생겼어 오빠 잘생겼어 오빠 잘생겼어 오빠 잘생겼어 오케이 우리가 이기지 않았어요? 현장이랑 안틀려가지고 지금 이기지 어? 어? 너를 펴서 건 거 알까? 어? 동생한테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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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거랑 상관이 없는 문제지 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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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오빠 오빠가 첫입 해주세요 그래도 형 형 오빠인데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마 네 오빠 we could be 그냥 거기 하는 사람 그렇지? 그렇죠 그렇죠 아니 딱 보니까 사장님은 전문가죠 맞아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자르는 거 보니 잘생겼어